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상진 성남시장 대한의사회 회장을 하셨네요. 의사 출신의 아주 더문 지방자치단체 장인 겁니다. 이런 표현은 참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의로로 장난을 치는 정부다. 이런 굉장히 센 표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좀 일찍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상진 시장께서 전공위가 하늘에 떨어지나 의로로 장난치는 정부다. 전공위 다시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당국 지금 제정신인가? 선무당 뺀 사회적 회비체를 구성해서 원점 재검토로 용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의사협회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로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가만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큰일 났다고 생각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상진 시장께서 나서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남시장이고 국민의힘의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대한의사협회 32대 회장을 지냈고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네요. 아주 현장을 잘 아는 분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좀 기담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거죠. 안철수 의원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을 아니까? 본인이.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크게 내줘야 되는 거죠. 보이콧 움직임 속에 오늘 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 7월 21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된 것이 여기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대부분을 사직 수리 처리하고 다시 뽑는다고 전공의가 하늘 어디 떨어지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여 사직한 전공의가 다시 병원에 지원할 거를 생각하는 당국의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이분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여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심각한 의료정책을 갖고 장난을 칠 것인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센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고 당신 장난 그만 치라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 못할 작금의 의료정책. 영혼 없는 여러분들 관리들이 모두가 다 문제없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신상진 성남시장은 도저히 이해 못할 작금의 의료정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육두문자를 섞을 수는 없고 제때 진로받지 못해 또는 미루다가 병이 깊어져 고생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애써 외면하는 위정자들이야 환자와 대학병원 구성원들의 의견 좀 들어보소. 이 이야기인 겁니다. 환자들이 수술을 대기하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병원 3분의 진로 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 최고 양질의 저렴한 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해왔던 한국의료는 정부 당국자들의 현장을 모르고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무지한 정책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만신창의 길을 가고 있어 심히 걱정됩니다. 이게 의사를 지냈던 성남시장의 결론인 겁니다. 현장 모르고 그냥 마구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 시스템을 갖고는 해결이 난망하니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여러분들 장관 데리고 이 문제 해결 못한다. 그 사람들 데리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요한 여러분들 의원이 당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1착오로 요구한 것이 누구를 제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를 해라는 거죠. 윤 대통령은 참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상황 판단도 여러분 느리지만 우유부단하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조경 씨나 박민수 씨와 함께 이런 책임을 묻고 사람을 갈아치워 가지고 분위기를 셋이 난 다음에 새로 이런 협상에 들어 가지고 문제를 타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 시스템을 갖고는 해결이 난망하니 대통령께서는 신기일전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진행을 냉정히 평가하고 잘못된 사람들과 정책을 싹 혁신하여 국민 고통을 신속히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사람을 갈아 가지고 책임을 묻고 새 이름들 해결책을 제시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야기죠. 7개월 8개월 여러분들 그냥 뭉개면 당신 목이 나간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장관 하나 제대로 바꾸는데 몇 개월씩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는 안철수 의원의 여러분들 그런 주장이 무게가 있는 것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 출신이니까 임상을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의사 출신이니까 신상진 성남시장에 하는 것은 의사 출신이니까 이야기가 그냥 저는 이 메시지가 야 이 바보 천치더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 신상진 시장이 대통령 보고 바보 천치라는 말씀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 정신 체리시오. 당신 이러다가 목 날라가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뭐죠? 지금 윤 정부의 의로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될 거이다.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현장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사적인 욕심이 있기도 하겠다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지금 아마 연배로 보게 되면 나이도 꽤 드신 분 같네요. 이렇게 이름들 가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의견을 남겼는데 이 소위 정부가 패착을 두는 것은 현장에 대한 몰 이해거든요. 7월 15일자로 전부 다 사직 처리하고 가을턴이라는 이름으로 가을에 모집하게 되면 그냥 전공의들이 답지에서 문제가 읽어야 해결이 될 것이다. 그게 왜 바보 같은 생각인가 하니까 사제지간의 관계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공의 교수 사제관계는 대부분 평생 가는 서성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런 이 이야기는 의로현장을 많이 아시는 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교수가 전공의의 지도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면 수련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 또한 의로계를 잘 아는 분인 겁니다. 무슨 일이냐? 행정적을 동원해 가지고 교수와 함께 채용을 강제하거나 전공의 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 정언으로 의사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의사 수는 늘어나겠지만 진짜 우리가 아플 때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내려면서 건져줄 수 있는 필수과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필수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겁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의로개혁 가는 길에 어떤 집단 행동도 정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정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겁니다.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는 미련함을 보면 한 분께서 보시면 가격 통제가 해당 산업을 망가뜨립니다. 2010년 무렵에 현장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산부인과를 시작을 해서 의로수가 통제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적용, 의로수가 지속적 동결 등 그 시점부터 산부인과, 일반외과 개원의들이 대부분 무너지고 피부, 미용, 성형외과로 진로과를 모두 다 바꿨습니다. 지금은 분만을 유지하는 산부인과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당시 실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아직 보건복지부의 지금 사태를 키우고 있거나 심사평가안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난장질이나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심평원 같은데 제 취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수가 부족의 근본 이유도 따지고 보면 낮은 수가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의로형위에 대한 형벌적 제재가 의로소송입니다. 또 하나의 필수가를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런 이유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정책이 공연물일 뿐입니다. 압축하게 되면 낮은 수가 문제 해결, 필수 의료가에 대한 의로소송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해결책 가지고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낙숙한 논리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통제하게 되면 해당 산업은 다 망합니다. 16년째 이런 대학 등록금을 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한국 대학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필수 의료가의 가격 통제가 필수 의료가 여러분들 거의 몰락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정치가들하고 관료들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면 늘 가격 통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 산업이 완전히 몰락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역사 속에서 못 배우면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치르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한국 대학이 망할 겁니다. 16년째 가격을 묶어 놓는데 그 산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은 화려하고 이런 번쩍번쩍하지만 안에 구성원들이 다 몸에 거의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5년간의 가격 통제 때문에 대학의 구성원들의 결기 기계 정의감 이런 것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교수님들이 거의 발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주 정확한 그런 지적을 하신 경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